저는 2년 전에 길을 걷다가 갑자기 심장이 약간 아픈 줄 알았는데 그냥 심장마비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젊은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는 바로 인공공업에 들어갔어요. 그분이 그걸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119 부르고 해가지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36일간 응급실하고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하루도 아니고 반나저분이 병원에 있었던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났는데 의사가 당일서 선생님이 살아난 것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홍범기 박사님께서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부부가 가끔 여기에 힐링으로 오는 모양이에요. 최근에도 지난달에 부부가 왔다 갔어요. 친구 부부가. 그리고 그 후에 저를 만났는데 여기 한번 백투에 대한에 가봐라.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저는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야간에 빈뇨가 있었어요. 잠자다가 막 몇 번씩 깨가지고 소변을 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많을 때는 네 번을 자다 깨요. 그러니까 뭐 인간으로서는 생활할 바가 안 돼요. 그 자체가. 10시에 잔다 그러면 11시쯤 되면 벌써 일어나서 소변부로 가야 돼요. 깨가. 그렇게. 그게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쥐가 나서 이 오른쪽에 새벽에 새벽이 되면은 발, 종아리, 허벅지 쥐가 내가지고 뭐 어떨 때는 여기 딱 만져보면은 그냥 막 장작 있죠. 장작. 딱딱. 장작 만지는 것 같아요. 아아아아 막 이러면서 새벽이 일어나고 매일같이. 그래서 좀 그런 게 힘들어서 좀 그거 했어요. 뭐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게 물도 마시고 뭐 염분이 부족하면 그런다고 하는 게 죽염도, 죽염도 막 먹기도 하고 마사지를 하고 자라. 마사지를 열심히 막 하고 자고 그래도 그렇게 매일같이 죽었냐면 그래서 친구 권위로 여기를 왔는데 제가 느끼는 거, 제가 알 수 있는 거 그것을 보면 제가 어젯밤부터 어젯밤을 포함해서 4일간 4일간을 말씀드리자면은 4일간에 걸쳐서 야간에 소변을 딱 두 번 봤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딱 두 번. 그러니까 이틀은 한 번씩 깠고 이틀은 한 번 남갔어요. 이상하죠.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쥐가 난 거 있잖아요. 쥐. 쥐 난 거. 쥐가 나가지고. 그런데 4일 동안에 쥐가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래서요. 저 여기 와가지고 막 2만 5천보도 걸었어요. 2만 5천보, 1만 5천보, 2만 보 이상 그렇게 막 걸은 날이 있어요. 어제는 1만 5천보 때 걸었어요. 선생님이 살살 걸으라고 그러셔가지고 쥐 드려요. 그리고 제 피부가요. 뭐 로션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어린애들처럼 이게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아 이상해요. 피부가. 아니 제가 생각하고 오늘도 몇 번 만졌어요. 이게. 아 부득이 그런 피부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그게 숙제예요. 지금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제 박사님 강의 중에 걷기 운동의 효과. 강의 중에 어제 그거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 번개가 치더라도 일주일에 6일간은 반드시 2만 보 이상을 걷겠다. 만일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2만 보에서 부족한 날이 있으면 그 다음 날 3시 3끼를 굶겠다. 제 자신과 굶게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지키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6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동안에 양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통해서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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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